이렇게 저희가 오늘 여기를 왜 왔냐면요 이 소중한 두 친구들에게 저희 학교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기대되시나요? 맞아요 아 기대되요? 아니 또 캠덴이가 S대 명문대 출신인 걸로 지금 화제가 화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 구경을 한번 해볼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한번 떠나러 가볼까요? 나도 그럼 공부 잘했겠다 아니요 공부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겸손까지 가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올 수 있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니깐요 여기 보시면 어 은행나무 어 맞아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 학교 꽃이 은행나무 보이시죠 저희 진짜 트레이드바크예요 딱 은행나무 은행 냄새 좋아하세요? 은행 냄새 좋아하세요? 은행 냄새 좋아하세요? 아니요 은행 냄새 좋아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저희 올라오면서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들 바로 이 자판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판기 보이시죠 저 하나 사주나요? 아니요 저 돈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없어요 나중에 돈 벌어서 여기 다 같이 오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온다 지금 네 입고 그만하라고 아 은행에 우리 남빛나 챌린지 한번 찍을까? 여기서 안 돼 할까? 아니 진짜 아 모르겠다 근데 우리 엠리티가 E 아니야 다? 그치 저 50일 49일 나도 나도 저도 이제 아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형 저랑 엠리티 똑같아요 그럼 여기 E 하나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왕사님께 작게 할까? 네 우린 빛나 난 너라서 빛나 난 빛나 여기까지 와 와 자 이제 성민이도 한번 보여줘 5 6 7 8 난 너라서 빛나 난 빛나 와 와 다음으로 비슷할 곳은 오 바로바로 어릴んだ 학생회관 양념이 형간 거 같다 오늘 성대등학교에 왔는데 더 어떤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 오고 싶어요. 캔딩이 학교에 다녀야겠다. 그럼 오세요. 쉽지 않아서요. 데뷔를 해서 진짜 캔딩이 학교에 축제를 하러 오자고. 오, 좋아, 좋아. 다 같이 꼭 데뷔해서 여기 성대등학교에 서 봅시다. 오케이. 컷. 안녕. 안녕.